안녕하세요 세븐틴 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원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착에서는 또 아까랑은 다르게 좀 빈티지한 방에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뭐 이제 어항도 있고 쇼파도 있고 되게 뭔가 빈티지하지만 포근한 느낌이랄까?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착이 조금 과하긴 했지만 그게 더 이제 낫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착이 캐주얼해서 그런지 뭔가 더 훈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번 착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이 착에서 그냥 쇼파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찍었었던 그 착들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매년 스노우보드를 타러 자주 다닙니다 뭐 연습 끝나고 잠깐 가서 2시간 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착은 정장 처음에는 정장 느낌의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옷이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세트도 너무 귀여운데 뭔가 나른한 오후를 좀 표현한 듯한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이 안에 인어 나시가 약간 패딩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눌러주면서 촬영을 했어요 캠코더랑 같이 촬영을 한 사진인데 같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오후 7시쯤을 제일 좋아하는데 웬만해서 스케줄이나 연습이 없으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원우 정원과 함께하는 디아이콘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이콘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생각나 봅니다 감사합니다.